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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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거 봤어? 이거 저번부터 저거 쳐다보단 그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? 뭐야 야 공부 잘 안 되잖아 이거 완전 너네 너 복부 같아 나 이런거 다 하잖아 이러고 가, 이러고 가, 이러고 가, 이러고 가 가을아 빨리 와 사진가 본 미술가 가을 법학과 겨울 우리는 모두 계절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 공모전 우리 아까 점심 먹었던 거 너무 맛있지 않나? 얘들아 맞다 맞다 나 이번에 그 사진 공모전 나간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? 나 이번에 대상 받았지롱 대박이다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부럽다 고마워 근데 뭐 가을이도 뭐다 공모전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? 아 난 떨어졌어 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리니까 다음에는 네가 꼭 우승할 거야 진짜로 그러려나? 안되겠다 오늘은 내가 쏜다 먹고 싶어 다 먹어 하지만 계절이라곤 다 같은 계절은 아니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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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치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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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받았다 오 tear 찢어내 하아 임iens 진짜 잘 찍었다 소 dinner utta 축하해 이게 그 사진이야? 진짜 잘 찍었다 하아라 축하해 정말 줘 웃기다 야 혼합 Might 혈's Frame 혈의 야 봄 너 뭐하는데 그렇게 실시 웃고 있어 혹시 서대전 그분? 야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야 아 네 맞아 어이 봄 봄 봄 봄 봄 봄 진짜 절대 아니라니까 야 야 가을아 너 그 공모전 나간다는 건 어떻게 됐어? 어 뭐 그냥 계속 하고 있지 그러면은 다 하고 나 보여주면 안 됩니? 어 어 그래 나 나중에 야 나 강의 시간 다 돼서 너도 갈게 쟤 강의 다 끝났다 하지 않았어? 그러게 가을! 공모전 잘 되고 있어? 내가 이렇게 커피를 들고 응원하러 왔지 어 안녕 근데 뭐 무슨 일 있어 요새? 너는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서 좀 걱정되네 아 그게 사실 저번에 나간다 했던 그 공모전 있잖아 그거 봄이 사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베끼는 거야 막상 완성하긴 했는데 제출하려고 보니까 봄이 얼굴을 편하게 못 볼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려 음 봄이 사진 진짜 예쁘긴 하지 그리고 크림도 진짜 잘 그렸다 근데 가을아 이걸 공모전에 제출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법상에 복제는 사진 촬영과 필서까지 들어가거든 네가 만약 봄이의 원 저작물을 조금 변형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인 봄이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어 사실 나도 그리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봄이는 사진이고 난 그림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역시 저작권 침해구나 어? 뭐야? 무슨 일이야? 가을이 얼마나 왔는데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저 봄아 있잖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사실 저번에 나 참가하려 했던 공모전에 네 사진을 똑같이 베낀 그림을 제출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재능도 없고 초라한데 너는 항상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가 너무 부러운 마음에 잠깐 내가 어떻게 됐었나봐 공모전은 포기하려고 네 사진 보고 베낀 그림으로 상 받아놨자 더 찝찝하기만 할 거고 허락 없이 사진 베끼어서 정말 정말 미안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가을아 근데 나는 네 그림 진짜 좋아해 너 그림에는 너만의 특색이 담겨있어서 항상 보면서 멋있다고 느꼈어 아직 너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것 뿐이지 너만의 색깔을 지켜나가다 보면 너도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내가 보증할게 맞아 나도 가을이 그림만 해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 아직 세상이 너의 진가를 못 알아봤을 뿐이야 공모전 제출이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? 다시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게 얘들아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파이팅 한번 하자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누른다 내가 말했잖아 이거 된다고 진짜 엄청 수고했어 너무 대박이야 너희들 진짜 너무 고마워 너희 아니였으면 이번 공모전 아마 입성도 못 깼을 거야 자세히 보니까 저작권 문제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야 기분이다 오늘은 내가 썬다 맛있는 거 모여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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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열은 우리는 우리들의 계절이 태았다 운을 추워하는것 Representatives 그의 열은